당진시는 철강 반제품 생산회사인 YK스틸과 본사 이전 등 3천억 원대 투자 유치 협약을 맺었습니다. YK스틸은 부산 사하구에 있는 본사 등을 오는 2024년까지 당진 성문 국가산업단지 내 15만여 제곱미터 부지로 신축 이전하고, 신규 직원의 30% 이상을 지역 인재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. 시는 본사 이전 등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인허가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.